락토페린 한국 식약처 등재 미국 FDA 등재 세계적 규모의 SCI급 논문 등재 이미 일본, EU 등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며 안전성이 입증된 안심성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시작 이젠 락토페린 나이 슬리머 일본에서 온 빅히트 건강기능식품 대한민국 슬리밍 프로젝트 락토페린 나이 슬리머 하루 한 번 섭취 쉽고 간편하게 우리 몸 곳곳에 숨은 지방, 집중 공략, 체지방 빼는 다이어트 자사 보유 특수 기술 100% 유럽산 우유에서만 추출된 개별 인정 원료 깨끗한 나라, 네덜란드 수입 원료 락토페린 장용 코팅하여 강한 위산에 녹지 않고 살아서 장까지 도달 기능성 원료인 락토페린 인체조금 시험 결과 내장지방 감소 체중 감소 엉덩이 둘레 감소 섭취 전후 대비 허리 둘레 감소 겉모습, 라인은 물론 건강까지 돌아오는 락토페린 나이 슬리머 건강의 적 쌓이면 답답합니다 쌓아두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체지방 고민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모든 분께 떼고 싶은 욕망 해소 다이어트의 성공은 건강의 성공입니다 일본 직수입 원작품 락토페린 나이 슬리머 이슬람